2024년 5월 11일 수소발전입니다. 5월 3일날 일반수소발전시장 운영계획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시면 대충 아실겁니다. 2024년 입찰시장은요. 발전소 준비기간 2년을 고려해서요. 이제 5월 말에 입찰 예정을 하지만 준비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쭉 준비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단에서 증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5월 말에 입찰 공고가 나오고 입찰자 숙료는 7월 초고 입찰서류 제한은 7월 중순이고 우선협상대사는 8월 초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소발전소 입찰 공고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 주가도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료전지는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전자를 내뿜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H2를 우리가 수소이온으로 만들고 산소도 이온화로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소 H2를 수소이온으로 만들 때 우리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료전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 연료전지의 종류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거죠. 그래서 연료전지를 하면 전기하고 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H하고 O가 만나서 H2의 물이 발생하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연료전지 몇 번 다뤘었는데요. 우리가 발전소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발전 효율과 발전 안정성. 이런 것 중에 검증된 거는요. SOFC하고 PMFC 정도만 지금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발전용은요. SOFC가 효율이 높죠. 주택 건물용. 차량용은 SOFC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동작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용은 PMFC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보시죠. 연료전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PMFC는 이용 교환막을 하는데 백금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백금을 놓고 동작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요. SOFC는요. 동작 온도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 키자마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효율이 일단 좋고 안정화가 돼 있어요. 지금 발전소는 대형화해야 되잖아요. 소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보셔야 돼요. 용량이 발전으로 되려면 메가와트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메가와트급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용윤탄산염하고 예. 그런데 용윤탄산염은 발전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SOFC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SOFC는 솔리드인데 솔리드에서는 수소만 넣는 게 아니라 뭐도 넣을 수 있죠? 천연가스 CH4도 넣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개질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개질화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FC가 세라믹의 굉장히 미세한 다국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뜨겁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CH4를 통과시키면 C는 분리돼서 CO2로 나오고 H이온이 생기고요. 여기서 아까 똑같아요. 여기에서 산소이온이 들어와서 만나서 얘는 H2O가 되고 전자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H4를 넣으면 CO2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하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얘만 탄소포지 아니면 농장 이산화탄소를 농장에 넣어버리면 이산화탄소를 먹고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하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CCUS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수소가 잘 없으니까 연료전지를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죠? CH4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완벽한 신재생에너지로 하려면 수소를 넣던가 수소도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핑크수소 다 말씀드렸었죠? 수소를 넣던가 안 그러면 탄소포집을 하던가 그러니까 CH4를 넣고 탄소포집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높고 국산화가 잘 돼있는 회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과거에 어떤 한 회사는 그 CCU까지 고민 중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최근 들어서 SOFC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로 해서 어떻게 하자? 온수 공급을 하자. 이 뜨거운 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이 5월 말에 입찰 예정 공고가 나오고 7월에 입찰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8월에 낙찰되는 회사들이 누가 얼마나 어떤 기술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들은 반응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어셀 회사들 꼭 봐줘야죠.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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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